유사관계 대명사 유사관계 대명사란 원래는 접속사인 등익관계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것 1. as 선행사 앞에 such as the same 등의 어구가 올 때 유사관계 대명사 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훌륭한 학자가 아니다 2. but 부정문 다음에 사용되며 긍정문의 형식이지만 부정의 의미로 해석 유사관계 대명사 예외가 없는 규칙은 없다 3. 된 선행사